너 어디야 하늘대 앞에서 플랭크하고 니네 집 앞에 한 번 플랭크하러 들어갔는데 개새끼 너 딱 기다려라 하하하하 진짜 하자 너 딱 기다려라 개새끼 너 뒤졌다 쪼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쪼둑이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3명한테 미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기 컨텐츠 지금부터 앞으로 단 3명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한테 미션을 달라고 할 겁니다 제가 그대에 주는 미션을 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다만 좀 너무 심한 거는 좀 컷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좀 이해해주세요 자 첫 번째로 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형 나 방송중인데 아무거나 미션 하나만 줘 아무거나 미션? 아 그럼 나는 뭐 그래도 우리 사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내줄게 내가 최근에 했던 건데 그랜저를 한 다음에 발 박수를 치는데 한쪽 손으로는 대박수도 같이 쳐야 돼 하하하하하하 가능한 거는 이렇게 나 이렇게 한 번 해본 적이 있어 이렇게 툭툭 탁 툭툭 탁 툭툭 탁 이 박자 있어 그랜저를 그 너 잼벨 쳐서 알잖아 되게 그 황금 그거 있어 그거 그거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 그니까 툭툭 탁 툭툭 탁 툭툭 탁 툭툭 탁 툭툭 탁 툭툭 이렇게 해서 다섯 번 회사이클 사이클 어 받아 뻔이나 어떻게 그거를 그 중심이 잘 안어보면 저기 기대서 해야 될 거야 툭툭 탁 툭툭 탁 툭툭 탁 툭툭 탁 툭툭 향 아니 어이가 없누 여보세요 아 쫀득아! 어 넘어지면 리트야 하나 봐봐 이렇게 하라고? 아니 이거 다다보면 어떻게 해! 자 일단 간다 첫번째 미션 퉁퉁탁 다다보라기 자 퉁퉁탁 다다보라기 가자! 이 시발 어떻게 이걸 개새끼야 이거 어떻게 개새끼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 시발 이거 어떻게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야 이 개새끼야 와라라 퉁퉁 중둑 세 개는 너무 짧은 거 같으니까 다섯 개로 할게요 자 프링이 가겠습니다 아 쫀득해요 다름이 아니라 미션 하나만 내줘 짬뽕김 고바메 발로 깨기 아 그거는 뭐야 그거는 아니 오늘 해야 돼 오늘 유바메 켜라 이 개새끼야 아니 유바메에서 고바메에서 네 시간만에 깼으면 유바메에서 두 시간만에 깰 수 있는 거 아니야? 알겠어 유바메은 제가 이스턴 시간 방송하는 날이 있거든요 근난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형 뮤지션 하나만 내주세요 그 휠릴리 있잖아 그 완곡을 하는데 스쿼트 하면서 완곡해 저게 바꾸 하나로 형들 두개 바꾸 하나로 흘리일이할래 너할래 말괄량이할래 니가 골라 휠리일이요? 어? 난 섬님이면 야방 때 손잡으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쉽다 시.발 이게 뭐야 아아악! 누구도 원할 줄 몰랐죠 이 날이 오기 전에 난 나예요 얼마나 풀어야 하나요 얼마나 커야 그대가 됐나요 잠시 후 일일 텐데 이 개새끼들아 그만해 날 잊어야 그대 잊을까요 중독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아 너불아 그 다름이 아니라 방송 중인데 그 미션 하나만 내죠 한 번아 아 그 아까 한 거 팔굽혀펴기로 하세요 아 시너지마 진짜로 아 아 아 아 무반족의 역 아 솔직히 다른 거 재밌는 거 많은데 꼭 이거 노래를 불러야겠어 어 어 이 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쥬린잎은 너는 내게 가식이 없었지 서스러 없이 단지 친구처럼 지냈었지 아직도 너는 내겐 그저 말괄량이 내 눈에 말괄량이 내 눈에 말괄량이 내 눈에 말괄량이 내 눈에 말괄량이 중독 마귀야 뭐하니? 저요 마귀야 그 방송인데 스티니머한테 미션 받기 컨텐츠 하고 있거든? 너가 아무거나 나한테 미션을 주렴 행복하세요 그래 고맙다 여보세요 미션 묻지도 따지지도 없고 컨텐츠 하고 있거든? 아무거나 미션 하면 되죠 하는게 정문에서 플랭크 하기 아 지랄하지마 개새끼야 어? 아 지랄하지마 왜? 안돼? 아 개새끼 진짜 너 어디야? 하늘대 앞에도 플랭크 하고 니네 집 앞에 한 번 플랭크 하러 들어갔는데 개새끼 너 딱 기다려라 아 지랄하지마 아 기다려라 개새끼 너 뒤졌다 아니 아니 저 알았어 다른걸로 변경 가능해요? 아 그래요 뭐 어떤거 들어보고요 집에서 플랭크 하면서 노래 한 수준으로 아까 했어 개새끼 아까 전에 아까 전에 개새끼 안된다는거야 아 그래? 아 진짜 아쉽네 그러면은 알았어 한양대 갈게요 지금 아니 한양대 가지 말고 아뇨 갔다가 김진우 집에도 한 번 들려다 들리고 어머니 한 번 만나뵈고 인사 한 번 드려야겠다 아 미션 지랄만 깼었으니까 오늘 어머니 오랜만에 어머니 한 번 인사 한 번 드리러 가겠네 오늘 아 꺼져 너 딱 기다려 김진우 딱 기다려 야 주석아 날이 추워 오늘 나오지 말고 딱 기다려 뒤졌다 야 주석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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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딴거 딴거 아 오케이 왜 진작에 저녁에 맛있는 서먹기 사먹기 아 맛있는 서먹기 사먹기 저녁에? 어 아 안돼 노잼이야 한양대해라 갈게 지랄 좀 더 보자 아 아 개새끼 직관 가능하냐고? 오지마 개새끼들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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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놈들아 아 둥글게 둘러쎄 생각하니까 X같단 말이야 오지마 오지말라 했어 중득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해 방금 일어났어 방금 일어났어? 좀 전에 일어났어 사실 오늘 미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기거든 그래서 너한테 미션 하나 내달라고 연락했어 아 그걸 실시간으로 지금 할 거야? 응 컨텐츠 몇 시쯤 끝나? 미션 다 끝나면 끝나겠지? 그러면 미션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래? 내가 찾아보고 있을게 그 하고 있어 이따가 몇 시쯤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알았어 나도 그러면 빨리 준비해 알았어 그걸 미션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응 미션이야 알았어 좀 담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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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출발할 거예요 40분에 40분에 야방 켜겠습니다 안녕 안녕 Griffin 좋아 알았어 알았어 EPA 알았어 x